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베이스에서 포티 쏘아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남병욱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부터 보안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위협대응 자동화 시스템인 쏘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쏘아 제품 중에서도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포티 쏘아 제품 소개를 위해 제조사인 포티넷에서 채널 담당하고 계신 최강순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포티넷 코리아 채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강순입니다. 저는 오늘 AI 기반의 보안 운영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보안 관제 자동화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에 적합한 AI 기반의 포티 쏘아의 특장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유지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고객분들이 보안 운영에 직면한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면 근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재택근무라든가 또는 클라우드로의 애플리케이션 전입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코로나 같은 환경 때문에 공격면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위협은 날이 갈수록 좀 더 정교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사이버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포인트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계십니다. 그 시스템들이 아주 많은 보안 경고나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데 기업에는 이것의 정탐, 오탐 여부를 구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업무 내용도 보면 반복적인 티어 1 수준의 분류와 처리로 인해서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대응이 좀 느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응 결과의 퀄리티가 좀 일정하지 않다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그런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 보안 시스템에서 보안 경고나 이벤트를 수집하고 통합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자동화해서 업무 처리 시간을 감소하고 업무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포티넷은 이러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제품 40여 가지와 함께 서비스 10여 가지 등 한 50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보안 패브릭이라는 기술로 묶어서 광범위한 디지털 공급면에 대한 가시성을 단일 대시보드를 통해서 구현해서 위험 관리를 개선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리 복잡성은 줄이면서 각 보안 제품 간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서로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AI 기반의 자동화된 대응으로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위협 완화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안 운영 부분을 AI 기반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운영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포티넷의 보안 운영 솔루션은 크게 탐지, 보호, 대응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솔루션들은 내부의 디코이 또는 허니팟을 시뮬레이션해서 내부 감염, 그리고 공격 전파 등을 탐지하는 포티 디셉터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1초 이내에 제로 대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포티 NDR이라고 하는 제품 그리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티리콘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탐지 기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포티가드 AI 연구소에서 검증된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차단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EPP, EDR과 같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위협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포티 애널라이저, 포티심, 포티소아 같은 것들을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포티소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안관제를 자동화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보안관제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실 대응 전략인데요. 최근 포티넷이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한 34% 정도만이 위기 대응 전략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사이버보안 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범위를 지정하고 확산을 억제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침해가 발생했을 때 조직 간의 협업, 업무 조정 또는 일상적인 보안관제에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위기 시나리오로 빠르게 전환하고 자동화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통제를 집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등이 있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포티넷의 솔루션만 가지고 좀 제안을 해드려보면 보안관제의 성숙도에 따라서 일단 중소규모인 경우에는 포티넷 제품, 보안 제품으로 구성됐다라는 전제 하에 저희가 보안 패브릭을 분석하고 로깅, 리포팅 또는 모범사례의 규정 준수 같은 것을 제안해드릴 수 있는 포티 애널라이저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단에서 자동화된 조사와 대응을 할 수 있는 포티 XDR, MDR, EDR과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좀 더 SOC 규모가 좀 더 크다고 하시면 멀티벤더의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포티 심과 같은 솔루션을 이용을 하셔서 상관관계 분석 같은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운영되는 SOC일수록 자동화된 대응이 가능한 포티 소아를 제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티 소아는 보안관제팀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한 10년 이상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250개 이상의 고객이 이미 구현되어서 업계에서 검증이 맞춰진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포티 소아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로 인해서 이런 자동화 기능으로 보안팀의 보안 운영을 좀 더 간결하게 하고 보안의 경보 처리에 대한 업무 피로도를 완화하거나 제거시켜주면서 대응 시간을 좀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제한된 팀 자원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VM의 형태 또는 서버에 설치되는 호스티드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보안관제 서비스, 에저 서비스 형태, 서브스크립션 형태로도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티 소아의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수작업 대비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순서를 한번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침해 지표를 식별하기 위한 참조 강화 작업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심과 같은 솔루션에서 이벤트를 분류하는 것들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분석 엔진에 지파이를 제출해서 디토네이션 같은 것들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영향받는 장치나 이런 것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거고 인스턴트를 분석하고 또는 생성 또는 주석달기와 같은 형태로 침해 지표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포티 게이트와 같은 방화벽에서 이 침해에 대한 차단을 수행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순서들을 수작업으로 하시게 되면 대략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시게 되면 10수분 내에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수행 시간 차이로 보면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감염된 장치의 IP를 방화벽 포티 게이트라든가 시스코 아사 또는 메가피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같은 곳에서 차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감염된 사용자를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찾아서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감염된 장치에서 시만텍의 엔드포인트 매니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풀 머루어 스캔을 실시하는 것들을 한번 매뉴얼 프로세스와 포티 소아를 이용한 것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매뉴얼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먼저 관련 시스템의 관리자로부터 승인되기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각 담당팀의 협조를 얻기 위한 승인 요청 메일을 발송을 하고 패신을 받아서 포티 게이트, 시스코, 아사, 메가피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같은 곳에 접속을 하셔서 방화벽의 객체, 정책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설정하고 저장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시스코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SSH 세션을 열어서 CLI로 작업하시고 이러다 보면 사실 오타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휴먼 에러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메가피 같은 경우에는 또 UI를 열어서 격리 시스템들, 격리 같은 것들을 조회하고 아이템을 추가하고 저장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 데스크탑을 열어서 액티브 디렉토리로 사용자를 검색하고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만텍의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자산을 찾아서 풀스케인을 하고 보고서가 나타날 때까지 또 대기하는 시간 전체적으로 한 2시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포티소아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시게 되면 자동화된 이메일 승인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 승인이 완료가 되면 플레이북을 이용을 해서 1분 이내에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조치를 완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이런 것들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보안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비단 이렇게 시간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티소아를 이용하시게 되면 업무 시간 단축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보안 경보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면서 전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역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티소아가 없는 환경에서 보안팀은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해야 될 이벤트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협을 좀 놓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벤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관제 시간을 양비하는 좀 오탄일 가능성들 또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낮은 단계의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안관제 팀원들이 시간을 할 수 있는 업무 시간에 제한한 시간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 관리 또는 보안 이벤트 관리의 품질이 좀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티소아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오탄 이벤트들은 수초 이내로 확인되어서 자동으로 종료시킬 것이고요. 보안관제 팀은 좀 더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사건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 또는 매주, 매월 해야 될 그런 일상적인 작업들이 있습니다. 관제 팀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침해 지표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퇴사한 직원에 대한, 입퇴사 직원에 대한 접속을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작업들 수시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취약점 관리에 대한 자동화 작업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로그 시스템들 또는 그런 미등록된 사용자들을 감지해서 제거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들어가는 반복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포티소아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시면 수분 이내에 이런 작업들을 끝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드릴 수 있는 것도 포티소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포티소아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경쟁사 제품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차별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연한 제품의 연동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 포티소아 제품이 멀티벤더의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들과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보안 제품과 연동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쉽게 연동할 수 있는가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포티소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0개 이상 커넥터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품을 설치하신 이후에 콘텐츠 허브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동되지 않는 국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커스텀 커넥터를 생성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을 제공을 하고 예제 소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서드파티 제품 연동을 위한 커넥터를 쉽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티소아에서 소아 제품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쓰시는 건데 이 플레이북이 고객에서 사용하시는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플레이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빌더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플레이북이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느냐 또는 얼마나 고객이 원하는 프로세스를 풍부한 침해대용 DB를 활용을 해서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포티소아는 사용자 업무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플레이북을 유연하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북을 만드실 때 업무 자동화를 위한 다양한 액션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프리디파인된 한 3천 개 이상의 자동화된 액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순서도를 그리듯이 또는 블럭을 조립하듯이 플레이북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북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플레이북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 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디버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이것을 작성해서 작성과 동시에 완료가 되면 그대로 검증된 플레이북을 만들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 드리는 그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 플레이북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플레이북을 모듈화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북을 모듈화해 두시면 마스터 플레이북에서 다른 서브 플레이북을 호출해서 쓰실 수가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보안 운영을 가능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드 파트 시스템하고 자동화 기능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포티소아가 플레이북을 실행을 해서 외부의 다른 시스템들하고 API 콜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외부 시스템이 포티소아를 콜하는 API를 이용해서 콜하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SOC 포털을 이미 자체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쪽 대시보드에서 포티소아를 연동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티가드 연구소에서 내려받는 위협 인테리전스뿐만 아니라 보안 이벤트 등에서 운영하면서 추출한 그런 위협 인테리전스를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벤트 프로파일링과 연관관계 DB 자동 구축도 저희가 다른 경쟁사 대비 장점입니다. 이벤트 분석 과정 중에서 각종 침해지표들을 모두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객체화해서 DB에 저장을 하고요. 나중에 이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상관관계 표현으로 일단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 분석해서 처리한 결과와 자동으로 비교를 해서 좀 더 활용이 가능한 나중에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높은 보안관계 협업 포털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시보드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관제팀의 관제 팀원별로 대시보드를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구성에서는 대시보드를 맞춤형으로 메뉴를 표시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한글화를 한다거나 또는 고유 데이터 값을 추가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분석 화면을 재배치한다던가 필요한 버튼을 입력 값을 받는 버튼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포티소아에는 향상된 머신러닝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의 엔진이 추가 컨텍스트를 관제팀에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레코드를 기반으로 필드 설정을 자동으로 제안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유사한 경고나 사건이나 캠페인이 자동으로 식별되도록 하는데 크게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멀티 테넌시 기능이 좀 강력합니다. 이것은 MSSP 형태로 보안관제를 서비스 하시고자 하는 형태 고객사가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객사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는 저희 파트너사에서 보안관제 서비스를 하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포티소아의 기능을 로컬에다 둘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로컬에서 플레이북 액션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다르죠. 그럴 경우에 각각의 형태에 맞는 멀티 테넌시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라이선스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티소아 같은 경우에는 HA를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액티브 액티브 형태로 성능을 확장할 수 있는 형태 로더 밸런서를 이용해서 성능을 배가시킬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해복구용으로 액티브 패시브 형태의 HA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라이선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보안관제 동시접속 개정수에 따른 저희가 비용을 청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제팀 인원이 30명인데 동시에 접속하시는 인원이 10명이라고 하시면 30명 모두에게는 계정을 발급해 드리지만 동시접속은 10명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텐 유저의 라이선스만 구매를 하셔도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굉장히 좀 유연하게 라이선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퍼페추얼 연구 라이선스에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해당된 라이선스를 서브스크립션 형태로도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중소규모의 고객분들이시라면 SOC를 Azure 서비스 형태로도 라이선싱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즈 케이스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숙한 보안관제를 위한 주요 유즈 케이스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수동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감소시켜주는 것 그리고 사고 대응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포티소아를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포티소아를 프론트엔트에 도입을 하시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기존의 심을 비롯해서 많은 보안 제품들을 운영하시는 그런 고객사에서 업무 시스템만 한 10개 이상을 운영을 하시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수작업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티켓별로 접속해서 하는 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시간을 좀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던 것들을 포티소아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를 해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존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연동을 해서 고객 업무 시스템을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해서 운영 간 발생할 수 있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문 파트너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린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런 프론트엔드단 뿐만 아니라 백단에서 동작하시는 형태 아까 포티소아가 API 콜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보안관제 포털의 백엔드로도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제의 포털의 백엔드로 구축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기존의 SOC 포털과 위협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 사이에 자동화된 엔진으로서 포티소아가 도입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SOC 포털에서 티켓 업무를 수동으로 진행하던 것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대량의 보안 이벤트들을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플레이북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해드린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의 이벤트를 좀 더 자동화해서 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SOC 포털하고 연계해서 자동화 엔진을 좀 추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보안관제 자동화로 업무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포티소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안관제의 자동화 핵심은 사실 플레이북을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관건이었고요. 그리고 3,000개 이상의 사전 정의된 액션으로 좀 더 플레이북 빌더를 좀 더 쉽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점 그리고 대시보드의 메뉴 한글화나 업무 프로세스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능력이 타사 대비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연동 가능한 보안제품이 이미 400여개 이상의 커넥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SDK를 이용을 해서 연동되지 않는 제품들도 쉽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축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멀디테넌시 구조로 되어져 있겠고요. 그리고 관제의 동시 접속 인원 수만큼만 도입하는 심플한 가격 구조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소아를 도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파트너들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픈베이스를 비롯해서 개발과 구축을 할 수 있는 전문 파트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포티 소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포티 소아를 활용한 보안 위협 대응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아 솔루션은 2017년 같은 해에 의해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베이스도 작년부터 소아 솔루션에 대한 지원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사항과 활용 목적 등을 기반으로 소아 프로젝트 경험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은 소아를 이미 도입 운영하고 있거나 소아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일 텐데요.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에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소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도입 예정인 분들에게는 소아 솔루션에 대한 이해와 목적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기업은 심 솔루션을 통해 보안 솔루션, 서버 그리고 필요시는 네트워크 장비의 로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대응은 관제 또는 운영 인력이 위협 인디케이터에 대해 내 외부 TI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보안 솔루션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다수의 고객사에서 이 업무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수동 환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수동 환경에서는 정책을 아무리 최적화하더라도 몇 천에서 몇 만 건씩 발생하는 위협 이벤트들을 인력을 통해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관제 인력들의 피로도가 가장 높은 위협 이벤트 대응 부분을 포티소아 솔루션과 스플렁크 심 솔루션을 연동하여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성에 있어 고객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노프럭시 환경에서 포티소아가 외부 TI 조회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망에 에이전트 서버를 두고 내부망에 포티소아와 연계해주는 익스체인지 서버를 DMZ에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익스체인지 서버는 에이전트 서버와 포티소아와의 연계만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보안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DMZ 쪽으로 단방향 통신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MTLS 적용으로 보안을 한층 더 강화시켜 구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협 이벤트 수집을 시작으로 총 3단계의 레벨로 구분하여 플레이북을 구현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5,000건의 위협 이벤트가 발생하는 환경이었고 심과의 연동에 있어서는 이미 완벽히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커넥터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P, 계정, 패스워드 이렇게 3가지 입력만으로 손쉽게 연동이 가능했습니다. 연동 이후에는 스플렁크에 대한 다양한 액션을 활용할 수 있어 유연한 플레이북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레벨 1에서의 플레이북은 수집되는 위협 이벤트들의 데이터 유형을 결정지는 단계입니다. 실제 위협 대응을 수행하는 레벨 2의 7가지 플레이북 중 대응에 적합한 플레이북을 호출하기 위해 데이터 유형을 정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유형이 결정되면 레벨 2의 플레이북 중 하나의 플레이북을 호출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레벨 2의 플레이북은 실제 다양한 정보를 분석에 최적화된 상태로 가공하고 이것을 변수화합니다. 분석에 있어 필요한 종류의 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 쿼리 관리 모듈이나 블랙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모듈을 참조하여 위협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합니다. 위협 대응 방법론이 적용된 다수의 분기 처리를 통해 수집된 위협 이벤트에 대한 정호탐을 판별하고 자동으로 조치를 하거나 관제 요원의 추가 판단이 필요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완성도의 GI 환경이다 보니 개발자가 아닌 엔지니어 레벨에서도 플레이북 구현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나 HTML 등의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이다 보니 데이터를 연동하고 표현하는 데에 있어 큰 장점이 있었고 유연한 커스터메이징 기능으로 완성도 높은 위협 대응 플레이북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레벨 2의 위협 대응 플레이북 수행이 종료되면 자동 조치 결과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거나 관제 요원이 수동 판단해야 하는 티켓을 발행합니다. 이때 레벨 2의 플레이북이 조회한 내 외부 TI 결과나 위협을 판단하고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고조사에 대한 결과 정보를 통합하여 한 화면에 출력합니다.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로 티켓의 상태 정보를 나타냅니다. 상태 정보로는 티켓의 소유자, 데이터 유형, 최종 조치 상태, 어뷰지 IPTV 스코어, 그리고 최종 조치 대개까지의 소요된 시간 정보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각 스태펠 처리 시간 정보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위협 이벤트의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나타내고 네 번째는 위협 대응을 위해 플레이북이 분석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위협 카테고리별 적합한 내용으로 데이터가 상이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 내의 정책으로 직무 순환이나 침입 직원들을 위해 위협 이벤트별로 수행해야 하는 대응 절차를 기록하여 모든 직원들이 표준 프로세스를 따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플레이북이 최종 조치 내역을 간략히 기록하고 필요 시에는 관제 요원이 추가 정보를 기록하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위협 대응을 위해 조회한 로그와 함께 내 외부 TI 조회 결과를 탭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북에 의해 기록된 최종 내역에 대해 추가로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버튼화하여 원클릭만으로 간단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후속 조치 내용으로는 심 내의 블랙리스트의 IP를 업데이트하거나 상관관계 분석 룰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합니다. 또한 추가 정보에 대해 외부 TI 조회를 하거나 링크를 통해 티켓의 정보를 기준으로 심이나 네트워크 포렌지과 같은 타 솔루션을 호출하여 좀 더 디테일한 분석에 용이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실제 구현하진 않았지만 이메일 전송이나 알림톡 전송과 같은 버튼도 추가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종 조치되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총 3단계의 레벨을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각 단계별로 플레이북 구현 현황과 티켓에 담기는 내용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인 건 실제 포티스와의 플레이북이 구현된 화면입니다. 레벨 1의 데이터 유형 분류 플레이북이고요. 이 플레이북은 데이터 유형을 결정지는 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작에 있어서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ThreadCode L-023이라는 위협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레벨 1의 플레이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데이터 유형을 정의해놓은 모듈을 참조하여 이 이벤트를 악성 코드 유형을 판단하고 이벤트 유형 판단 분기 처리에서 악성 코드 대응에 적합한 플레이북 스텝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벨 2의 플레이북 총 7가지 중 악성 코드 대응 플레이북을 호출하게 됩니다. 호출된 레벨 2의 악성 코드 대응 플레이북이 구동되고 분석을 시작합니다. 먼저 분석에 필요한 내 외부 TI 조회를 수행합니다. TI 조회의 종류로는 어뷰자 IPDB, 4T 가드, 방화병 로그, IPS 로그, 웹 로그 등 다양한 조사 결과를 수집합니다. 여기서 4T 소화는 플레이북 수행에 있어 각각의 스텝이 병렬 처리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 시간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회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석에 필요한 로그 수집은 일반적으로 1분 내로 조회가 완료가 됩니다. 첫 번째 분기 처리 스텝의 분석 후 자동 조치로 넘어갈지 아니면 2차 분기 판단이 필요할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자동 조치일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동 처리를 판단을 했다면 IPS 차단 정책에 업데이트를 하고 SIM 내의 블랙리스트와 티켓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피해 입은 내부 자산과 네트워크를 격리한 이후 로그를 기록하고 포티소화의 블랙리스트에도 업데이트하면서 플레이북의 수행이 종료가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자동 조치가 아닌 2차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20분을 대기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20분 대기하는 동안에 소스 IP와 데스티니션 IP 간에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 2차 분석에 필요한 로그를 줘야 합니다. 2차 분기 처리 스텝에서 다시 자동 조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관제 요원의 상세한 분석 혹은 판단이 필요할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기서 관제 요원의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면 관련 티켓을 발행합니다. 티켓의 소유자가 지정되고 해당 관제 요원에게 자동 알림으로써 티켓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레벨 2의 플레이북 수행이 완료된 후 티켓 발행이나 결과 로그를 기록합니다. 먼저 티켓의 상태와 시간 정보입니다. 어뷰지 IPDB 스코어 100%를 나타내는 빨간색 반은 앞서 언급했던 별도의 HTML 코드를 적용하여 구현한 부분입니다. 중간 즈음에 있는 대응 소유 시간 1분 48초는 심에서 탐지했던 시점부터 포티스와가 자동 조치하기까지의 소유된 시간을 나타내도록 구현해야 했습니다. 위협 이벤트가 탐지되고 분석, 판단, 최종 조치하기까지의 소유 시간이 기존 프로세스 대비에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 분석 결과, 대응 절차 부분입니다. 분석 결과에는 피해 자산의 대역이나 통계 자료 그리고 트래픽 원본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IP나 도메인 정보를 추출하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출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 위협 이벤트는 어떠한 대응 절차에 의해 처리가 되었는지 혹은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관제 요원의 수동 판단일 경우에도 조치하기까지의 소유 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북에 의해 자동으로 기입된 최종 조치한 내역입니다. 필요 시에는 관제 요원이 추가 정보를 기입하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플레이북이 분석을 위해 조회했던 로그는 티켓의 하단에 기록합니다. 혹은 상단의 TI 조회 결과 탭에 모두 서브 탭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어뷰지 IPDB 조회 결과이고요. 포티 가드, 방아강 로그, IPS 로그, 웹 로그, 트리픽 원본 데이터, 마지막으로 안티바이러스 로그까지 이렇게 조회한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티켓에 통합하는 구성으로 관제 요원이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대한 자동 조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근거 데이터로 검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수동으로 추가 주체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기타 플레이북을 버튼화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파업 창을 보면 티켓의 소유권을 가져오거나 티켓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트리픽 원본 데이터 내에 추출된 IP에 대해 외부 TI 조회가 필요하다면 어뷰지 IPDB 조회 버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수행도 자동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심 내에 블랙리스트 관리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포티스와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할 때에는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버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식을 사전에 정의하고 링크를 통해 타 솔루션으로 이동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로써 분석가나 관제 요원이 위협 대응하기에 편의성을 높이고 대응 소요 시간을 크게 낮추는 데에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포티스와 를 위하같이 구축함으로써 분석가나 관제 요원들의 피로도는 상당히 낮추고 조금 더 중요한 업무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포티스와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고객 피드백을 정리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특화 포인트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TI 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상당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을 동시에 개더링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북이 완료되기까지의 소요 시간도 그만큼 크게 감소합니다. 결과 역시 한 페이지의 탭 형태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협 대응 자동화에 있어 다양한 커넥터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버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이나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DB, SSH, 파워셀 등의 쿼리나 명령어 기반의 액션 도구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 조치에 있어서도 별도 수동 조치로 인한 관제 인력의 수고를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환경을 제공합니다. 로그나 티켓의 상세 페이지 등과 같은 화면 구성과 데이터들을 사용자 기반으로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 부서가 동시에 소와 업무를 볼 경우에는 메뉴 자체를 분리하고 역할에 맞게끔 배치하여 타 부서 간의 동시 업무 환경도 제공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수화 구축을 위한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을 통해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한 탐지 이벤트를 대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이 아닌 타 보안 솔루션의 이벤트를 대상으로 위협 대응 조치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구축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자와의 위협 대응 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위협 대응 방법론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가 이해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화 시스템은 고객과 저희 엔지니어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솔루션 의문을 강조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협 대응 자동화 시스템인 포티 수화에 대한 소개와 구축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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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